안녕하세요. 렌티 여러분. 여러분, 저는 현재 고메에서 멘토로 활동 중인 장이에라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뒤에 보이시는 DC 부플리에서 3학년으로 재학 중이고, 정치학과와 미디어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와 생활한지는 어느덧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유학 생활을 시작하기 전 알아뒀으면 좋았을 것 같은 꿀팁들, 또한 미국 대학 입시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나아가 미국에서 정착을 하기 위해 첫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인턴십은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또한 그 과정을 위해 고기소개서와 인터뷰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여러 가지 꿀팁들을 전달드리고자 프로그램을 한번 구성해보았습니다. 미국 입시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미국 유학 생활에 대해서 들으시고 싶으신 분들, 또한 미국에서 인턴십을 잡고 싶으신 분들은 제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